안녕하세요. AI아나입니다. 오늘은 제미나의 플래시 TTS 모델을 이용해서 음성을 생성하는 걸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AI 스튜디오에 들어오면 음성 테스트를 해볼 수 있는 게 있어요. 저는 저번에도 AI 스튜디오에 대해서 소개를 한번 해드렸었는데요. 여기 스트림 쪽도 있었고 아래쪽에 보시면 제가 이렇게 사용한 것들이 있습니다. 제 로고 생성도 이런 것도 하고요. 그리고 썸네일 제작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 AI 스튜디오한테 검토해달라. 그리고 아이디어 달라 이런 식으로 해서 쓰고 있습니다. 특히 우 상단에 시스템 프롬프트나 이런 것도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유용합니다. 여기서는 이미지 모델이라든지 이 비디오 모델 특히 요즘에 이제 BO2, BO3가 되게 핫하죠. 제미나이가 이제 유튜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동영상 모델에서도 되게 탁월하게 잘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보여드릴 거는 이 스튜디오예요. 밑에 쪽에 보시면 이제 무비라든지 오디오 보이스라든지 팟캐스트 같은 모델을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 수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오른쪽 상단에서 이렇게 모델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제미나이 프로로 일단 기본으로 선택이 돼 있는데 이렇게 해서 런을 한 번 누르면은 이렇게 생성이 돼가지고 뭔가 음성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어요. Hello, we're excited to show you our native speech capabilities, where you can direct a voice, create realistic dialogue, and so much more. Edit these placeholders to get started. 한국어도 잘 하는지 테스트해 볼게요. 네, 한국어도 잘하죠. 그래서 이게 모델을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해줄 수가 있어요. 이미 사람들 목소리도 상당히 많고요. 그래서 저 사람의 목소리를 선택을 하면은 그 목소리를 변경돼서 저장을 할 수 있습니다. 다큐먼트 한 번 가보겠습니다. 이 다큐먼트에서는 모든 모델, 어떤 모델들이 있고 가격 정책은 어떻게 되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격 정책을 보니까 무료이고 100만 토큰당 10달러 이 정도면은 상당히 저렴하기 때문에 부담 없이 TTS 모델을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밑에 쪽에 가보면은 이 REST API가 우리가 활용을 해주는 거예요. HTTP 노드로 해가지고 주소로 해서 받아주고 이걸 포스트로 하고 헤더는 컨테스트 타입 이거 그대로 써주면 되고 D라고 되어있는 서부터 바디로 들어가면 됩니다. 여기 텍스트가 이렇게 기본적으로는 땡땡 해가지고 얘기를 하고 감정 상태 뭐 이런 건가 문장이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 것 같고요. 그 밑에는 똑같이 써주면 되고 스피치 컨피규레이션이 있어요. 그래서 보이스를 누구로 할 건지 코어로 할 거다 이렇게 하고 모델 선택 들어가게 되고 이렇게 해서 던져주면 되고요. 이 멀티 스피커 그러니까 두 명 이상의 스피커가 있는 것들은 이런 식으로 텍스트를 조하고 뭐 제인 이런 식으로 해서 이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던져주면 된다고 이 밑에 쪽에 바디 한번 보면은 이거 전체가 이제 컨텍트부터 여기까지가 다 바디죠. 이거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면 되고요. 그렇게 해서 TTS 변환 이걸 보시면 여기서부터 이 제너레이트 콘텐츠까지 다 복사해서 넣어줬고 크레덴셜 타입 넣어줬고 제미나의 API를 하나 만들어 줬고요. 제가 전에 제미나의 API 키 만들어 줬던 거 이렇게 연결을 해줬습니다. 제미나의 API 키는 여기 AI 스튜디오에 Get API 키 있죠. API 키 만들기 한 다음에 하시면 되고 아니면 기존에 만들어 놨던 거 클릭하시면 복사를 해서 쓸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준 다음에 헤더는 아까 컨텐츠 타입 어플리케이션 제이슨 하나 받아줬죠. 여기에서 복사해서 복사해서 붙여넣기 이렇게 해준 거고요. 여기 스피커 이름으로 해서 저는 두치하고 노바로 해서 아까 그 컨텐츠를 만들어 줬어요. 그러면 이 두치가 땡땡땡 뭐라고 샬라샬라 하는 거랑 노바가 뭐라고 샬라샬라 하는 거랑 이게 나와야 되죠. 폴더 구글 폴더에서 여기에서 변경이 있거나 다운로드를 받았을 때 얘가 읽어가지고 여기 옴 밑에 쓸 때 변환을 해 주겠죠. 변환한 거 규칙을 한번 볼게요. 유능한 입력 규칙은 룰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줬어요. 두 명이 대화를 생성합니다. 제가 노바로 했었는데 푸꾸라고 했네요. 두치와 푸꾸라고 이렇게 해줬고 대화 흐름 자연스럽게 해주고 대사를 최적화 해준다. 아음 이런 거 제거하고 문장 경계에서 자연스러운 연결을 보장해주고 세그먼트당 세 문장 15초 분량으로 압축해라. 출력 제한 반드시 제이슨 형태로 출력을 해주고 외부 내용을 추가 금지하고 원본 내용 해송 없이 해라. 이런 식으로 해주세요. conversation between 두치 앤 푸꾸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줬어요. 그러면 이 conversation이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어질 거에요. 근데 원래 여기에 이렇게 앤 이렇게 해가지고 넣어줬어야 됐는데 제가 이거를 넣어주질 않아서 그냥 코드 노드로 바로 다음번에 하나 만들어줬어요. 이 양식 교정 여기 보시면은 이 띄어쓰기 하는 거 띄어쓰기 내려넣기 하는 것들을 좀 넣어줬어요. 이렇게 해줬고 스피커 1, 스피커 2를 제이슨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받아줘라. 이 아웃풋 형태를 제이슨 형태로 이렇게 지정을 해줬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에서 양식 교정하는 거에서 TTS로 해가지고 이렇게 원래는 이 앞에서 교정하는 데에서 이거를 둘 다 받아오기 때문에 그것도 넣어가지고 여기다 넣으려고 했는데 파일을 다 얘가 생성을 했을 때 이 오디오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든 거거든요. BS64를 오디오 파일로 해서 바꿔주는 이런 과정이 필요하고요. 웨이브 파일로 이렇게 만들어주는 이런 과정을 거친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구글에 업로드를 이렇게 한 거죠. 이거를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아! 이걸로 하면은 재미없으니 좀 다른 파일을 하나 가지고 예전에 했던 거 이 NADN을 통한 굿 시트에 권한 확인을 한번 컨텐츠로 여기에 새로운 파일을 이렇게 이렇게 아직 빙글빙글 돌아가시고 컨트롤 엔터 새로운 파일 이렇게 에러가 발생해서 기존 거에서 이걸 제대로 못 가져와서 또 다 제 코드노드에서 오류가 나는 거는 놓고서 잘 되도록 수정해달라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알아서 수정을 해줍니다. 복사해가지고 다시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공지능의 모든 것을 파헤치는 에이아이 인사이트 두치입니다. 안녕하세요. 에이아이 전문가 뿌꾸입니다. 오늘도 흥미로운 에이아이 소식들로 찾아왔습니다. 뿌꾸님 업무에 구글 시트 정말 많이 쓰시죠? 네. 협업할 때 필수죠. 근데 이 구글 시트 공유 권한 관리 은근 신경 쓰이더라고요. 맞아요. 이런 식으로 음성을 만들어준 걸 볼 수 있고요. 이런 TTS 변환 같은 경우를 지금 저는 자막 파일로 이렇게 해서 2차 컨텐츠를 만들어줬는데 이거 말고도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이거는 퍼플렉시티 리서치예요. 퍼플렉시티 에이피아에 접속해서 제가 주어주는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뽑고 있거든요. 그러면 퍼플렉시티가 아시는 것처럼 외부 소스를 막 10개 이상 검색을 하잖아요. 그러면 주에 한 번씩 이게 검색이 되면서 콘텐츠를 만들고 그 콘텐츠를 블로그 양식에 맞춰서 이미지랑 함께 생성을 한 후에 제 워드플렉스로 업데이트를 하는 이런 워크플로우입니다. 그런데 이 워크플로우를 만들 때 이게 블로그 업데이트뿐만 아니고 이메일로 전송을 할 수도 있고요. 이메일로 전송하면서 아까 그렇게 TTS를 붙여준 그 파일을 이메일에 추가해서 넣을 수도 있겠죠. 이렇게 하면 더 활용을 다양하게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영상을 찍어둔 게 이렇게 끝났기 때문에 인사로만 마무리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AI를 통해서 재밌게 자동화할 것들이 필요하시면 이라는 AI 채널 많이 찾아주시고요.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고 새로 시작한 멤버십 같은 경우도 자세한 콘텐츠로 해서 제작을 하고 있으니까 멤버십 많이 가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